히히 카드 교훈 시작 교훈 개꿀각인데 어서오세요 기도? 현비 앵앵앵 앵앵 하이고 디백크야 파지직 가져다 줘라 아이고 D 백크야 모기저께 파지직 좀 가져와 보라 교훈 감사합니다 정권수양 하이브 혐기 좀 잡게 파지식 좀 가져와봐라 행행 행행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오 갱갑 없으세요 아이 노가리다 뭐지 클리어 각을 암시하는 것인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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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고맙습니다 가능 날 gram 잼 살검 쓰려면 드루가 좀.. 육체수영 육체수영 들어가면 딜 가기.. 딜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.. 시간을 뭐래 써야겠다.. 헉! 썼어.. 잉! 와.. 이걸 무대를 못 참탐.. 근데 교분각이네? 행행 왓처 너무 강해서.. 잘 못 따라가겠다.. 와넘강 광풍 손절 하나 하자.. 손절광풍 학습 잘 안쓰죠.. 워첫 템포가 너무 빨라서.. 왓처 템포가 너무 빨라서.. 리턴 나오기 전에 모비 죽기 때문에.. 학습이 이로운 전투가 많이 없음 아잇 깡깡 포션 먹을걸 어차피 어차피 이 전투 아니면 쓸데없다 buenas vel간지 мел 행진이 record 획 Upper 흥 мн 그래 뭔가 때리면 안되네 타격 김휘갈 휘갈 김 어디 김씨입니까 커피드리플 룬반구 룬반구는 좀 그런데 탱하가 꺼비 왓츠커피는 쫄만한가 쫄만하지 않은가 룬반구 휴 뒤집어 아 잠깐만 저거 죽잖아 아 자살하지마 나 교훈 얻어야 돼 젠장 관절 부셔 비행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단식 단식능숙 단식능숙 비행기 이렇게 갈까 기도 육체수양 정신수양 하나 육체수양 하나 있지 아 육체수양 지금 없네 보랏빛 물의 정령 보랏빛 정신수양 하나 타격줄까 수비줄까 엘리트 육체수양 와 저특 빨개지면 강해짐 아 이게 아닌데? 죽사나 때리면 왜이렇게 세 손절 이걸 교훈각을 못받네 근데 그렇게 지금 교훈 급하지도 않다 아 아야 죽어 야 죽지마 아이씨 아이 교훈을 못보네 어 아 2011 이 어 깨oti야 인정 처음 타베일 ages 울바 써도 되나? 안되나? 한 번 한 턴만 더 기다려보죠 아 이런 너무 강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 비비 탄식 비비 극복 겁나 쇼네 아 다시 간춰도 그냥 좇혀는데 무색한 의인 전천마저 울고 가는 휘갈겐 기도 하나 더 낫다 디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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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꽃 모아 디펙트 아 진짜 추월 아니면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아 그 분 지금 볼 거 없는데 아씨 올가만들 갈기 하나 더 없으세요 말살검이라도 넣으면 강림이 좀 쓸모가 있을텐데 그래도 이갈기 맞아 성수 말살말살말살검 상점 가서 한장 더 지우자 장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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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약화라구요? 약화 1도 걸기 힘든 디펙트는 뭐가 되는거죠? 와차를 어디 그려내라기 뭡니까? 비비 속도 푸셔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죽이면 되는데 왜 약화를 거냐는 식이죠? 죽이면 스스로 죽음 죽이면 약화가 필요 없긴 해 아이고 비갈김 두 잔 같이 잡힌다 디펙트 디펙트는 섬탑에 왜 있냐 그냥 디펙트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야 니오야 쟤 그냥 집에 못해라 약화다 오 실수했다 강림린 아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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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좀 더 낫긴 하죠 이렇게 쌀 빠지게 강림해봤자 공격 카드 쓰면 다 풀리잖아 강림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가 디펙트 강림해라에 중섭되게 하면 좋네 장법 A 장법 B 있을 때 세금하네 강림한 공격 직업대를 이용해 ter세금 컨셉도를 이용해주시죠 강림한 공격정기 강림한 공격в mixing 강림한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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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기적 들어가 후구지. 안좋을게 없는... 창팡 퍼펙트. 내가 55층에서 하짐석 좀 안나오게라. 푸션을 얻다 먹지? 푸션을 단식에 먹어야지. 속도 푸션에 먹어야지. 코스트... 안 모자라지 않을까요? 요거의 이름이요? 잘... 잘... 안 모자라지 않을까요? 안 모자라지 않을까요? 꼭... 꼭... 퍼펙트를... 해야 되는 건... 아닌가... 서순이다. 서순이다. 고스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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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아니... 허... 이걸 서순해서... 에이걸 서순이 서순 서순 서순게임 서순한번에 이걸 죽네 서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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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가형앤버거다 치즈버거다 치즈버거 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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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어딨냐고 어? 슬퍼 피지컬 오리알코온빵어도 부셔 아 교 온저히 들어서 와 지금 셋이다 와 지금 셋이다 보인다보여 감사합니다 셋이지 기미들 손절이 더들 아 휘갈김이 살렸네 아닌가 살린거 맞어? 맞겠지? 이거나 먹을꺼 왜 이렇게 힘들게 잡았지? 강림 넣어서 그래 이거 리얼 강림 넣어서 힘들었다 똥침 때문이야 기도는 진짜 정신수양 없이 좀 쓰기가 힘드네 명상 정신수양 이렇게 복시라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했구나 지몬미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흫 감사합니다 0 5 6 7 7 8 8 수도 ذ